안녕하세요 렉타이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댓글로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렉서블루 8-9cm 정도 되는거 분양가 23만원짜리 스타란툴라를 이벤트 선물로 한명하게 뽑아서 드릴거에요 지금 퀴즈는 두가지에요 제가 영상 두개에서 나온 띠리리가 있어요 제가 직접 띠리리 처리한 단어와 그리고 영상편집자 이다리엘이 편집해서 없애버린 띠리리 이 두개의 영상에서 나온 두가지의 띠리리가 어떠한 말이었는지 단어를 세글자면 세글자 정확히 맞춰주셔도 되고 유사하게 두글자면 두글자를 맞춰주셔도 돼요 근데 정확한 답을 맞춰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확한 답변을 주신 분한테 렉서블루 유체 8-9cm 정도 되는 애를 선물로 드릴겁니다 뽑는거는 저희 메일을 남겨놓을거에요 그 메일을 그 주소로 답을 그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댓글에다시면 안돼요 댓글에다시면 뭐 어쩔수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제외시킬거고 메일로 온 첫번째로 답변을 주신 분한테 선물을 줄거니까 댓글로 달아서는 절대로 안되고 메일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메일로 답변을 주시고 영상은 자동온도줄기 자동온도줄기에서 영상편집자가 삐리리 처리해버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랑 제가 제 소개를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배성찬 하여튼 나를 소개하는 그 영상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삐리리 하면서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 이벤트로 제 메일 주소 밑에 넣어주실게요 영상이 없어도 영상이 없는 댓글 그쪽의 설명부분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놓을거니까 거기다 정확히 답변을 적어서 두개를 보내주시면 되고 이벤트 당첨자는 크리스마스 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오실 수 있는 분이면 매장에서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릴거고 매장 오시지 못하는 분이라 그러면 날치나 뭐 시간 택배가 배송되는데 해가지고 방탄 부분 포장으로 배송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깜빡했네요 추가적으로 지금 구독자 여러분께서 구독자 공개로 안 해 놓으시면 제가 구독자들을 리스트에 구독자 되신 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구독자 공개로 꼭 바꿔 놓으시고 제가 확인할거는 구독자가 되어있는거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할 수 있게 구독자 공개로 바꿔 놓으세요 그 분 만약 공개가 안되어있으면 상품이 당첨되더라도 선물 안 드릴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공개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메일 주실때 구독자 아이디 네 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정답하고 맞춰봐서 맞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지금 영상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일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네 나가신 분들은 이 영상을 못 보겠죠 이 영상은 지금 매장 이벤트를 네 안내해 드릴 거에요 저희가 따로 사이트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우선 영상 먼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 매장에서는 지금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언제 언제 하냐 이벤트는 매장 방문 우선 매장 방문은 네 21일 네 토요일이겠죠 24일 네 25일날 빨간날이에요 그 다음날 택배가 안되는 날 전날이죠 24일 그리고 28일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 29일날 빨간날이에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토요일이나 지금 빨간날 전날 그리고 마지막 31일 네 31일 이렇게 1월 1일이 네 신정이라 시기죠 택배도 안되요 배송이 안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때만 매장 방문 하시는 분들 매장 방문 하셔서 네 일정 금액 이상 아니면 네 네 레스터 판포 좀 비싼 종들 구매를 하신다 분양을 받으신다 하시면 할인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 현금이나 카드에 따라서 조금씩 이벤트 할인율은 좀 다르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조금 네 네 적당히 해드릴게요 네 비싼 종 좀 저렴하게 분양받고 싶은 분들은 네 매장을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분양 받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도 할인할 거고 아 그러면 인터넷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따로 저희가 금액을 낮춰서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뭐하고 하는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신 분들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차근 구별해서 네 금액에 맞는 이벤트 타란툴라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21일부터 언제까지 1월 1일까지 주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뭐 타란툴라건 용품이건 일정 금액 이상 근데 타란툴라가 무조건 들어가야지 타란툴라 서비스가 갈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님 편으로 주문하신 방탄봉 포장편으로 내 이벤트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타란툴라랑 용품하고 같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이벤트 타란툴라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떤 종을 보내드리냐 그거는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적당한 금액 맞춰서 이런 것도 주나 할 정도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매장 오시면 알아서 저희가 할인율로 적용해서 다른 거 원하시는 거는 직접 구매 분양 받으실 수 있도록 할인을 해드릴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 방문하셔서 하시는 거를 권장 드려요 왜냐면 춥잖아요 겨울철 지금 겨울철 춥기 때문에 매장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방문하시고 두둑히 준비하셔서 두둑히 사가시면 두둑히 드릴게요 네 할인도 해주고 네 이벤트 선물도 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네 이벤트 영상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안녕 안녕 안녕